The moment is the girl It's the girl It's the girl It's the girl I've never seen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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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Stretchy 지금 찍고 있지 저거 어 점점 가보자 오케이 5 6 5 5 손이 킥이야 이겨서 갈 준비 해야지 아 저기 더 느낌이 있네 킥 킥 에러스 기 늦겨 숨어 늦겨 방금 굶 굶 굶 굶 굶 조금라고 생각해 조금붕 어 가슴도 굶 굶 굶 같이 써줘 굶 굶 굶 손이 늦게야 오케이 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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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그냥 이렇게 당기는 것 같은데 아 널 하는 게 널 하는 게 널 하는 게 이렇게 나가면 뭐 보다 아 아 떨리는 안 나가네 그냥 카라 카라 아 오케이 이빵을 빠르게 해보자 오케이 스윗 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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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하라고 그렇지 그 느낌으로 가는 거야 스윙 앤 앤 압 붐 인 붐 앤 압 붐 그런 것만 조금 살려 봐 오케이 오케이 파이 스윙 앤 붐 붐 붐 붐 붐 저기 봐 앤 압 붐 느껴 저기 봐 여기서 잡았지 잡았다 응 여기서 느껴 그 다음에 여기서 분위기 반전 널 한 입에 치즈처럼 얌 얌 얌 어 오케이 넘어간다 오케이 괜찮아? 응 난의 몬스타일로 전 돈 다치기 전 해치워라 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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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자 영봉 좀 더 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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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아 뭐 대기행기 가자 왜 drive 딸이 안 들어도 돼 이건 킨 에이 자 이 동작까지 잡고 나서 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고 딱딱! 이렇게 잡고 나와요. 여기까지 잡고 풀어요. 어. 잡고 풀고. 이현아 너는 여기서 손에 뒤 여기는 힘을 주고 있어. 근데 너는 팔꿈치에 힘을 안 주고 있어. 봐봐. 팔꿈치에 힘을 안 주고 추면은 이렇게 나오고 힘을 주고 추면은 이렇게 나오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그리고 은복이는 스윙을 했어. 스윙하고? 스윙을 하고 이렇게 끊어줘. 여기서 끊어줘 뭔가. 그러니까 좀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저희가.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자 갑니다. 레츠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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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웃스카의 시작. 스팀이 엄청 가려구만 여기는 저희 회사 저희피의 보컬유닛이고요 지금은 보컬유닛팀의 러브포엠 화음 및 개인 파트 연습을 하러 왔습니다 저희가 곡 선정도 되게 빠르게 되고 파트도 은광 선배님이 정말 좋게 되게 부탁 나눠주셔가지고 연습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중간중간에 화음들이 좀 많아서 그 부분들을 지금 연습하려고 왔고 노래를 처음부터 이렇게 들어보면서 하나하나 다시 한번 숙제하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긴 눈물이 널 위해 널 위해 널 위해 노래를 부를게 고개를 들어 바라본 그곳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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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예 예 예 예 예 예 예 편곡상으로 이제 화음 같은 거나 그런 게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제 세 명이서 하는 거니까 아무래도 세 명이서 합을 맞출 때 끝철이 끝내는 타이밍도 깔끔하게 서로 잘 맞아야 돼서 제가 그걸 계속 생각하면서 이제 듣고 연습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끝맺음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내 화음이라는 게 그래서 그런 걸 좀 중점적으로 혼자 연습할 때도 계속 생각을 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또 뭔가 보컬 팀을 하는 건 진짜 또 처음이어가지고 연습하는데 되게 재밌고 뭔가 설레고 그러더라고요. 음... 네! 어... 그래요! 안녕! 하이 헬로! 안녕하세요. 찬이입니다. 찬이가 왜 왔냐? 찬이는 지금 가사 쓰러 왔어요. 이번 랩 무대에서 제 파트를 아예 영어로 한번 써볼까 해서 영어로 이제 좀 썼는데 제일 알아보고 싶은 메시지는 어쨌든 세상에 저희 지구 안에 정말 많은 색깔들이 있잖아요. 뭐... 파란색,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이런 거 되게 많은데 다 섞으면 뭐 하나하나 약간 이런 류의 가사를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한번 잘 멋있게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준비해봤는데 추가로 수정 많이 할 수도 있... 있다는 점 으흠 찬이가 가고 있습니다. 바이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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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지금 랩 유닛에 스키즈, 비투비, 에이티즈가 모인 저희끼리 셋이서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회의를 해가지고 물감놀이라는 주제를 하게 됐죠. 물감놀이라는 주제로 이제 가사만 쓰면 됩니다. 나의 음악, 나의 랩을 뭔가 물감놀이에 비유를 해서 그런 색깔 색칠을 하는 거에 비유를 해서 잘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린 맨날 색칠해 우리는 음악으로 이 트랙 위에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색깔을 입혀서 우린 음악으로 색칠한다 약간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 미술적인 그런 요소들 색깔적인 요소들 그런 것들을 잘 떠올리면 될 것 같아요. 훅은 우린 맨날 색칠해 물감놀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물감놀이 여긴 모여 색칠해 물감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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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악으로 색칠해 이렇게 하면 돼요. 물감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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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주면은 아 근데 가사 진짜 빨리 써진다. 훅 원 완성! 플로우가 다양해야지 이제 듣는 누구죠? 야 야 가사 쓰고 있었어? 요맨 가사 쓰고 있었어? 나 가사 수정해러 왔어 가사 수정했어? 수정해러 왔어 아 지금 네 마디에 여섯 마디째 쓰고 있는데 응 한결엔 없거든 무지개색처럼 빠진 우주파남보 빠짐 없는 색깔로 프랭길에 가도 채워한반뒤 울려퍼지는 감동 목을 가진 성대를 가로 예술가의 형혼을 담어 독보적인 내 코론 어디 섞여도 위석까지 요 스왁맨 요 스왁맨 요 스왁맨 요 요 요 요 오 안녕 나도 좀 이따 촬영할 건데 개인적으로 개인적으로 촬영할 때 나도 셀프캠 찍을 거지롱 어쨌든 셀프캠 찍을 때 이제 초안도 먼저 얘기를 해드리고 수정하는 것도 보여주려고 오케이 오케이 파이팅 해? 오케이 파이팅 안녕하세요 네 저는 지금 랩팀 가사를 좀 수정하러 왔는데 가사는 다 써놓은 상태고요 근데 좀 어제 썼던 게 조금 루즈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지금 수정을 하러 왔어요 잠시만요 스피커를 연결할게요 잠시만요 스피커를 연결할게요 긴장이 됩니다 사실 이제 저희 멤버들과 같이 하는 게 아니고 뭔가 선배님과 에이티즈 홍중 형이랑 같이 이제 랩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 드려야 되니까 확실히 부담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어제 비트를 받자마자 썼는데 초안을 일단 들려드릴게요 초안은 뭔가 좀 더 더 속도감 있게 해야 꽂힐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지금 급하게 수정하러 왔습니다 네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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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저것 다 썩고 치대 밤 챔 노력과 결과물 빌에 네 아주머지 예술가 그대 제일 중요한 건 마치 빈센 방금 우리 그림처럼 나를 포연 주의 색을 취하게 맞혀도 그게 피를 버려 내가 작업을 플레이 노팽 노게임 다팽 높게 깔닥거리며 김연출해 에이 랩 랩 어 뒷다빵 벽뿌치 대 밤샘 늘었고 겨울 감을 beat it 배야지 멋지게 술 가는데 제일 중요하고 맞지 비쌤 반가우의 그림처럼 다를 표현 주의 색을 칠할 때마저도 그게 필요해 boys look yeah 작업의 play no pain no game 들어 팬 곧게 까딱거리며 그림에 칠해 내 색값 패기 yeah beat it 배야지 멋지게 술 가는데 제일 중요하고 맞지 비쌤 반가우의 그림처럼 다를 표현 주의 저스토이 오케이 What the fuck 할 수 없이 강렬한 이 느낌을 빠져버려 나를 봤어 난 평소는 안개 좋아 계속일 수월이 더 다시 지금 눈떴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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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고! 형이 잘생겼습니다. 여기가 너무 힘들어. 여기가 너무 힘들어. 다리를 잘 안 한다. 5x6 지민 미션 로분 지민 다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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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뭐지? 이거만, 예니만 이거 5, 6, 7, 8 넷 넌 안지 이거 있잖아 왜왜왜 해봐 아 왼쪽 배경이 써야되구나 조심해 나 같이해? 같이하지 아니, 나는 왜 같이해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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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데? 하 하 오 마이 갓 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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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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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워 못해, 못해 아 야, 45분에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해보고 좋아, 좋아 좋아 아, 힘들어 야, 이렇게 힘들 때 무거운 옷을 입고 춤을 추면은 체력이 더 빌려지는 거야 컷 컷 가자 야, 다 장착해 두꺼운 거 나 다 기본인데 나 엉덩이 보이냐, 너 엉덩이 보이냐, 너 엉덩이 엉덩이 뒤에 너무 귀여워요 네가 아침에 모형 쌍 나 ibel 어딜 저놈 지 하나 겨울 송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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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